안녕하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저는 영업인들에게 조금 더 고객과 친숙하고 상품설명을 잘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신사동에서 학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개인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대 연봉 이상, 10억대 이상 버는 분도 알게 되고요. 또 자꾸 이렇게 뭔가 안 풀려갖고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소득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운이 없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참 중요하구나.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환경이 운이 나쁘면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사드가 터지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를 보면서 아, 운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저도 느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낸 건 아니지만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공통점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보고 또 책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알고 대처하면 아무리 운이 나빠도 좀 공부하면 운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걸 좀 배운 사람과 그냥 무턱대고 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운이라고 해도 내가 좀 공부하면 이 부류를 좀 행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요. 오늘은 참 운이 좋네요. 라는 말을 자꾸 해요. 운이 좋으려면 운이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아지거든요. 기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들, 자꾸 뭔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제가 환경을 바꾸라 그러는데 환경을 바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하고 사는 데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집과 직장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운이 바뀌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러면 만나는 사람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주로 봉사하는 분들, 취미활동하는 분들,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내 일과 상관없는 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라. 이런 겁니다. 택시를 탔다고 합시다. 콜을 부르잖아요. 택시를 탔을 때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기사님. 기사님이 제 전화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으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택시기사분은 어떨까요? 더 친절히 하겠죠. 아, 내가 운이 좋은가 봐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운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예쁘게 할까. 얼굴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도 예쁘게 하면 나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또 긍정적인 분들,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제 옆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 내가 운이 좋아지려면, 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되려면 이 말은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나랑 의견이 달라요. 또는 잘못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부정적 감정이 일겠죠? 그런데 내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yes and what인데, 이게 일상이 잘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아, 그러실 수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또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참 운이 좋은가 봐요.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책에서도 나오고요. 많은 분들 강의에서도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모두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고, 현재에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 명상하는 것과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생각이 기술이다.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도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살 수 없거든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게 되면 정말 운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데 이 마이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10만 원도 안 하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채소마켓에서 이거를 제가 5만 원에 샀거든요. 지금 잘 쓰고 있어요. 1년 넘게. 이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괜찮죠, 목소리.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달린 싸구려 마이크로 녹음해도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마이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운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한 얘기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윤희 사막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금 사막인데 쫙 이렇게 정말 지평선, 수평선 있고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우윤희 사막.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그걸 보러 남미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우윤희 사막을 보면 막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래요. 그건 쾌락이래요. 쾌락이래요. 행복은 평범함에서 얻는 거래요. 지금 내 현실에서 얻는 게 행복이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그 한참 또 가야 돼요. 그거 한번 보겠다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운을 느끼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행복하다. 지금 감사하다.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명상처럼 들리기 좀 어렵죠. 그런데 아주 불운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이면에는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난 왜 불행하지?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문제야? 나는 항상 멀리서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걸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넌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뭐지? 내가 너무 발버둥 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화 듀니를 보면요. 영화 속 주인공은 먼지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그는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없고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폭풍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국은 뭐 할지 고민을 막 해요. 그 순간 환각이라도 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래에 그가 만난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삶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헬리콥터에 날개를 접고 전원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자꾸 강한 인상을 저한테 남겼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나죠.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너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하면요.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불운한 거야. 지나갈 거야. 기다리자. 아무리 행운이 지금 와도 이걸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색을 비유하면 흰색은 그렇죠. 행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불행은요. 검은색이라고도 보통 하죠. 음향. 그리고 흰색으로 검은색을 없애려고 한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얀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검은색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더 많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불행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믿어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쳐다보고 아 그때 왜 그랬지? 자꾸 떠올려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자. 내가 발버둥 쳐서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도 그래요. 죽어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운을 운을 맞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 운을 부른다. 말을 예쁘게 하자.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자. 이런 얘기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를 감사하자. 지금을 감사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일단 받아들이자. 기다리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굴곡이 심하잖아요. 파도라 그러잖아요. 파도. 파도 탄다고. 이 파도에 굴곡이 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이 힘드시다면 좀 기다려보시고요. 주변을 좀 바꿔보시고요. 자꾸 말을 예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운이 좋았어. 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지금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녹음을 들으셨다면 진짜 저는 운이 좋은 거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제가 생각한 것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좋아요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좋은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득박사 김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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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